안녕하세요. 집선나 내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실입주금, 천만원이면 입주 가능한 현상이고요. 한계동으로 5층, 총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100% 가능하고요. 이따 영상에도 안내해 드리겠지만 이제 거실 쪽이 양창으로 되어 있고 정남양 세대이기 때문에 풍경이 정말 예쁩니다. 예쁜 풍경 원하시는 분들 여기 꼭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치도 건반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초, 중, 고등학교도 다 도보통학 가능한 현상입니다. 동네가 정말 조용하고 숲세권이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실입주금 천만원으로 매집장만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한번 만나보실게요. 그럼 집선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린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는 정남양 세대 이렇게 양창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이 숲세권이기 때문에 정말 예쁜 집인데 오늘 그거를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참고해서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한번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남양창이기 때문에 날 좋은 날에는 채광도 너무 좋은 현장이고요. 막힘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공기순환기 옵션입니다. 위에 보시면 오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무드도 잘 들어가 있네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37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여기는 주방이 거실과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 한번 가보시면 주방도 상당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주방 창도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비스포크 3대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연결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앤 네이비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차분한 느낌의 주방 모습입니다. 여기는 실입주금 천만원으로도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12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막힘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안방의 장점이 왼쪽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화장대에 들어가셔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부부욕실도 사이즈 잘 빠졌어요. 넉넉하기 때문에 샤워 충분히 가능한 부부욕실이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 넉넉하고요. 다용도실 있는 방입니다. 다용도실 안쪽으로 보시면 수전 있어요.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분의 수전도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는 거 좋으시고요.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점이 다용도실이 또 작은 방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나머지 하나는 물건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용도실 있는 방이고요. 옷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으시고요.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사이즈도 두 곳 다 널찍하게 잘 짜여져 있고요. 수전 있습니다. 물 사용 편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일러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방 세 곳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방 사이즈가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방이 다 큼직큼직해서 답답한 감 전혀 없고요. 여기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도 좋고요. 위에 해바라기 수전부터 젠다이 선방 그 위쪽으로 슬라이드 장까지 잘 빠졌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전실 공간입니다. 중문 삼염동 슬라이딩 방식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반대편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허리 선반 들어가 있는 신발장 6칸 들어가 있고 밑에 끼웅치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쪽으로 일괄 소중 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현재 실입주금 천만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부담 없이 내 집장만 하실 수 있는 기회이시고요. 이렇게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너무 좋고요. 검단 사거리역에서도 도북권으로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쁜 집, 좋은 집, 저렴한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